성혜열 씨, 대답하세요. 요트에는 당신하고 당신 남편밖에 없었고 유서는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다 좋아질 거라고. 이찬희만 생각하자고 왔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제주도 국제학교요? 해외 명문 캠퍼스를 제주도에 옮겨놓았으니 스카이캐슬인지 하는 드라마 있었죠? 대치동 중3층 입시 성공기예요. 의사, 변호사가 돈 많이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요. 어머님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왜 이 학교에 입학하시나요? 아무래도 오빠가 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보니 저는 PTA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고요. 축하해 요즘 별 볼 일 있나요? 어! 우리 아파트 상가! 치킨집 사장님이 서울 때 나왔어요. 하하하... 아, 뮤직, 아... 클래식 코치. 이 학교에 오는 수준이 다들 높으니까... 도움이 됐어요. 이 학교에 any friends or relatives at this school? any siblings enrolled? No. 딱 봐도 우리 건 아닌 것 같고... 어디야 돼? 대체 그 여자를 왜 불러들이신 거죠? 컴배. 언니는 여기 왜 왔어요? 거의 그렇게 되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 지나간 건 있고, 앞으로 어떡할지만 생각하자고요. 전엄맘이 초짜에 남편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같네요 너무 그렇게 센 척만 하지 말아요 모른 척 할 테니까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여기서 해야 할 임무가 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et's just have fun 비밀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어서 어떡합니까 내가 변호사씩이나 되는 분이 전엄맘 차기치고 자살한 남편에 애는 학폭 가해자에 영어로도 못한다 뽕쟁이 스토픽 라이어 수수나무자서 같이 못하겠네 참 이상해 왜 그쪽만 끼어들면 모든 게 시끄럽고 일이 많아지는지 당신 뭐 프로 불편러야? 시한폭탄이에요 계획적으로 사고를 은폐하셨던데요 연예인으로서는 커리가 완전 끝일텐데 주제도 모르고 껴있는 거 지금까지 참아줬더니 좋게 말할 때 당장 나가여 기성 나 돌아 나가라 말아 그럴 자격이라도 있어? 좋아 누구 뜻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 1년 전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덮어둘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모른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고 이전에 숨겨둔 폰번호도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 안에 죽은 내 남편의 여자가 있다 우리 이찬희랑 나 여기로 부른 것도 지금까지 우리 괴롭힌 거 그동안 전부 다 너였다고 기다려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여기서 빨리 나가시게 더 큰 사자을 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왜 나가야 되는데요 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